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주가와 이자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업계에서 최근 초매의 관심사는 이자율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 경제 회복을 다들 확신하면서도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이유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7일 수요일 오후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해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위원회 제롬 파월 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0% 수준인 이자율을 2023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 직후에 미국의 다우전스 지수는 역대 최고점인 33,000포인트 캐나다의 TSX 지수는 19,000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자율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주가는 떨어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논리는 다른 경제환경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자율만 오르는 상황이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 같지만 경제 회복과 활성화가 먼저 있어야 이자율 조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가와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의 여러 변수 중에서 이자율이 아닌 기업의 실적이며 이자율은 하나의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지나친 과열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이자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자율 상승은 통념과 달리 주식시장의 상승과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1994년부터 기준금리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3월까지 총 73번의 이자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0번은 인상을, 33번은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것과 S&P 500 지수의 변동을 표시한 표입니다.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이자율 인상이 있었던 시기이며 주가 지수의 상승이 동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점들은 이자율 인하를 나타내는데 공교롭게도 주가 지수는 동반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현재 채권 수익률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수익률 변동과 그에 따른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때 주가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밝혔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제는 회복될 것이며 그것을 돕기 위해 2023년까지 이자율은 0%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전제로 투자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나의 자산을 운영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참고로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3만 포인트를 넘어선 다우 존스 지수가 7, 8년 후에는 5만 포인트에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격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Don't get off the train. 기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한 번 뛰어내리면 다시 타기 어렵고 다음 기차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